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펭귄들이라도 저 봐주셔야 하는거 아니죠? 저 하는거 봐주세요 여러분들 저 버리지 마세요 저 지금 잘해볼게요 펭귄들 KS에 지금 눈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하는거 아니죠? 미레락이 부족합니다 확실히 DT35 DT35가 좋네 SKY는 Osgo policien Etik 또 기 surviving 심지어 그리고 DT35 지금 팔죠 해이 지금 업그레이드돼서 DT35에서 불도 나오는데 어? 아이씨 미네랩이 부족합니다 미네랩이 부족합니다 미네랩이 부족합니다 아 히드라야 뭐야 왜이렇게 세 왜이렇게 세 거묵 네 격고 있습니다 격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 극 미네랩이 부족합니다 미네랩이 부족합니다 그저аете 뭔가요? 목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격렬기 배만 잡은 노란 몰루 등장 4개의 비단 사장에 보니 광고당 사장에 보니 광고당 사장에 보니 기계가 부러져서 사장에 보니 광고당 사장에 보니 광고당 마이터와 상대방을 이용해 보니 광고당 도망가고당 사장에 보니 광고당 격렬 뱀뱀뱀뱀뱀 기회 자세히 말하세요^^ 5번뇌3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까! ㄷㄷ 아, 어디가 안오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요각vers, 윤int 성태와 증상 gia단의 증상은 다른 공격 접orama 모두 기복합니다. 함은 자세히 말하세요. 본질을 향해서 devil을 진정했습니다. 억상 hackers 먼저, 문을 건네시 שנ 참고 分 Stack 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기 전체 기사에 지쳐서 적당한 성격을 지켜냈습니다. 다음은 성격의 하품을 지켜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물이 맞oyer. 저는 물이 부족해서 생명을 받을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שלt 만발. 고통의 하늘을 받은 구멍이니당 행동을 합니다. 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멸실이 방문하는 동시에 손질해두고 왔습니다.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습니다. ㅋㅋ 높은 점점 섬ต으나, 또는 상대가 제한하여 정상적을 살펴받아도록 하십시오. 식사는 상대방에 대한 야채가 완주한다고 생각합니다. 1위는 공격적이 없어졌습니다. 1위는 공격적이 없어서 3위가 대단합니다. 1위는 공격적이 없었지만, 2위는 공격적이 없어졌습니다. 1위는 공격적이 없었습니다. 어? 이속. 잠들끼리 사무실수 흡수 5,000원 fick때는 패턴을 먹으실 때가 비교해둘는 거까두기 상태가 보이신데. 그렇다면 피곤을 보였기장에 움직이네요. 그런데 저에게는 패턴을 했다면, park을 이정도에 최대한 피곤에 가하는데요. 잡고 ран계를leo는 게 dette. 스프라이드 해시는 진심으로 스포츠기 바람에 빠질 수 없는 거실입니다. 배경에 가시기 바랍니다. 제작은 바이러스에 착용하십시오. 시키는 바이러스에 착용하십시오. 스포츠기 바람에 다섯 개시키기 바람에 뇌가 있습니다. 지킹이 바람에 빠질 수 없는 거실입니다. 적극도 적은 오라지 việc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아래에 벽이 포기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사용하시면 재확인 자동으로 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차 수야가 이루어질 것 같ifiable. 제2장 이나 낙지에 비천을 제2장이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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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거 진짜 너무 3대다시 꼴아박았잖아 그거 그냥 안가는게 맞는거죠? 응 당연하지 알고 있었잖아 상대가 저걸림들 대기타고 있는거 너무 봤잖아 선생님 뭔가 이렇게 가디언 막으면 바로 역으로 드랍시를 꽂고 싶은데 그런 생각 버려야됩니까? 어 그거 베슬로 환산하고 병력을 그만큼 많이 먹고 멀티 많이 먹으면 저거 삼가스에서 울트라 한 번 막으면 아아 깨달았어요 와아 맞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개꿈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 근데 그것도 괜찮아 드랍시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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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요즘에 물어봐야돼 선생님 저거 깨달았어요 지금 맞아? 드랍시를 일단 버려야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 응 inaire 물어봐 우리가 뭔가 민호스피시방 간적이 있는데 강남역에.. 체인 아닌데.. 체인 아닌데? 아니야? 어 이름이 똑같지 근데? 어? 어 체인 아니에요? 민호스피시방? 어? 나 민호스피시방 나 진짜 본거 같은데? 그 후원의 신문 아니야 정신채가? 어 맞아맞아맞아 거기 아니야? 그거야.. 아 나 체인재비언 뭐야 나 이름 왜 똑같이 봤지? 죄송합니다. 눈이 어떻게 됐나봐요 마노스 아냐고? 아 마노스도 있어? 아 나 똑같은거 있길래 뭔가 두개 있었는데 정강가서 나 일부거 저기로 갔거든 선생님 1,1,1 해볼까요?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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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봐 3,2,1 해볼까요? 아 이거 1,1 해볼까요? 그냥? 하고싶은거 때려 완전 완전 한번 볼게 깨달았다네 아 진짜 깨달았어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서 깨달아보네 선생님 2회 타피 엠베 타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쓸 때 올리거든 지금 음 맞아 그게 맞아 통장 오픈하고 싶으신다고 어.. 정말 비용이 힘들다 어휴 진짜 부산중개 부산중개요. 궁금했어요. 제가 근데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 20... 다행히 얘기할게요. 아 아 전투 준비 완료 오잉 잘하네 미데랄이 부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아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5-10 ㅋㅋ 3-2-4-5-1 유투명한 경우를 잃지 못하는 것 같네요. 반드시 전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죠. 수빈을 잃어버리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전자이 넘어가는 것 같고요. 3번째 전자이 넘어가는 것 같네요. ㅋㅋ 적절히 두십시오 이야 방금 판단 뭐야 스윙 좋았습니까? 어 스윙 방금 좋았어요? 엄청 좋았지 반응 링 막을 때도 개 깔끔하고 이야 봉지 판단 살아있는데? 아니 너 보니까 서키톤 잘하네 아니 그러니까 불톤에 비해서 불톤도 잘 못한다는 건 아닌데 서키톤을 더 잘해 하여튼 테란 홍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테란 홍규 느낌이 자꾸 나네 느낌이 테란 홍규 님이 테란 홍규 님이 10일에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저 상황이 근데 진짜 여러가지 상황이라 정답은 없죠? 그치 선워커 상대로 방금 했는데 딱 나는 이게 잘했다고 봐 맨날 고민하거든요 그냥 선워커면 만약 11시가 진짜 압도적으로 좀 빨랐다 그러면 좀 약간 마린 밖으로 나가면서 그냥 바로 팩 가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좀 약간 록 정답은 없어 진짜 아이고 총괴 감사합니다 사장님 총괴 감사합니다 총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 저 ält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겨서 받은 거 아닙니까? 응. 칭찬 해주셔야 될 거 아닐까? 응. 너무 잘했어.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방금 게임은 근데 진짜 못한 거 1도 없었어. 진짜 1도 없었어. 왜냐면 링 그 맞은 거에서 너무 그게 다야. 응. 거기서. 먹방은 아까 했어요. 아 뭐 쉴 새 없이 먹으라고 하시네. 형님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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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확인을 하고. 아. 아. 아 일단 안 되겠으면 돼 진짜 저런 거에 한 번 뚫려면 인극적으로 잘하네 구바원형 가야 내가 음 그러니까 아 근데 너 편의 대로 일단 이거 음 글쎄 원서풀 더블은 안하십니까? 근데 드론이 오면 난 안해 드론이 오면 난 어차피 손해라 뭔가 좀 짱나죠? 그냥 투서풀이 어차피 똑같다 말이지 드론 진짜 드론이 미쳤어요 진짜 이거 진짜 너로 화나있어 아 제발 아 아 아 아 이렇게 소요 아 으 으 드론건이 너무 좋아 축구시장 엘씨비인가 어떻게 해야되 내 에스씨비를 무시하나? 짱말이면 답이 없어 미래랄이 부정합니다 미래랄이 부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이걸 숨겨서 오는 것 같은데 지배기 목욕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투어 수업을 넘는 것입니다 재배기 목욕을 넘는 것입니다 이분이 공격되면 다닐 수입하자면 잭내기 목욕을 넘는 것입니다 엑두기 목욕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입되면 뱅이 갈빼기 목욕을 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쁘icut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경력을 내리십시오. 경력을 지지 Meanwhile, 경력을 지지 reproductive ㅋㅋ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랩놈이 사과가 많이 느껴져요. 또다른 영향에 도착할까요? 항상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잘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영향에 접생할 수 있습니다. ㄷㄷ ㄷㄷ ㅠㅠ 공격하는 중 카카오톡 카카오톡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세요? 어디가 아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꼬끄러신분 어디가 아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선생님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왜? 방금 왜? 방금 딱 이게 왜? 너무 급했어 어차피 라바 때려봤자 못 올라가 그니까 계속 뒤에 유타를 잘라먹을 생각으로 했어야 돼 계속 오게끔 하면서 어차피 올라갈 생각은 버리고 선생님은 에그 때려서 막 올라가잖아요 나는 그만큼 더 빨리 가니까 그건 너와 나의 속도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건 그 정도의 속도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나도 무조건 올라가진 않아 그 속도는 있잖아 나도 오바라 하면 힘들긴 해 너처럼 비슷해 정호 형한테 이따가 싸준다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속기에 가서 아니 근데 너무 무난하게 들었는데 방송 게임이 왜 이래?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거 하나 더 시켜주시면 안 돼요? 어 시켜줄게 아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잖아 아 네 아 진짜 저 맨날 엽기진다니까요 아 인구 막히는 것도 좀 커요 그래 아니 그 인구 막힌 거 왜 몰라? 서프라 안 짓고 백도에 짓던데? 왜 그러지? 왜 그럴까? 너 왜 그래? 응? 너 왜그래 너 어떡해 또 한 왼지 다 안 바꾸어 스프라이 지금 털에서 심시시시시니 너무 작작져 내 생각보다 처음으로 불안해 심심시시시시시시시시시 근데 사이즈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정우형도 무탈 많이 이뤄줘가지고 어디있지? 계속 이뤄줘가지고 여기서도 린링 요새 오바락은 약간 손가스 견제한다는 마인드를 못합니까? 빡세져 아 여기서 많이 잘렸어 잘리면 안됐는데 계속 잘려가지고 계속 올라갈 생각하는거에요 병력이 올라갈 경력이 아니잖아 러퍼 3마리 나와도 10마리인데 뮤탈이 그냥 싸워도 이건 막히는데 후속 믿고 올라간거다 그것도 없네 아니 사이즈를 잘 봐야돼 끝낼 수 있을때는 이렇게 때리는건 맞는데 애매했어 그리고 운도 좀 없었고 여기서도 발악되면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발악되면 떠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 점이 더 나아갈거 같더라 다 맞을건데 거기서 쇼장 쇼장 넌 저녁 저녁 저녁